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할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미은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검찰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웍 사건과 관련해서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라는 말도 있고 채널A 기자들이 막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띠라 그러나요? 인간 띠를 구성해서 막는다고 그러고 예전에 TV조선도 압수색 갔을 때 그렇게 막았어요. 기자들이. 되게 신기합니다. 막아도 됩니까? 일단은 공무방해에도 성립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건 압수색에 의미가 없어요. 압수색은 밀행성이 있어야 돼요. 긴급성, 밀행성. 누구도 모를 때 치고 들어가서 띠를 형성하지 못할 때 가서 사무실을 털어서 죄송합니다. 수색에서 갖고 오는 게 긴급하게 하고 밀행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꽤 오래전에 있었고 또 담당, 해당자 있죠? 이동재 기자. 이미 잠적한 지 오래고. 공포를 해놓고 가면 띠를 하죠. 그러면 안 합니까? 띠를 당연히 하죠. 의미 없는 압수색입니다. 의미 없는 압수색을 왜 했습니까? 고발하면서 이제 수사 개시하니까 지금 세 가지 사건이 중복돼 있거든요. 검은 유착 사건도 있지만 최강욱 당선자 명예선 고소된 사건하고 또 그 세 가지 사건을 하면서 지금 뭔가 하는 걸 강제 수사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님 이 사건이 결국은 검찰과 채널A가 유착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잖아요. 검찰의 잘못 의혹을 수사하는 건데 이거를 검찰이 들여다본다. 이것도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 검찰 입장에서 밝혀지면 아주 큰일 날 일인데 그거를 검찰이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낸다? 뭐 그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박 변호사님처럼 그냥 너무 늦은 단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덮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압수색까지 했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다. 그렇죠. 뭐라고 하죠? 요새 축구팬들이 말하는 빌드업 같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기자와 검사장 두 사람 두 사람 검사장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녹취록이잖아요.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보자 X의 이야기는 채널A 사무실에 갔더니 기자가 노트북을 하나 폈다. 그리고 거기 녹취록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보자 X가 자기가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 휴대폰에 녹음해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노트북만 있으면 되는 건데 최단 기자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뭐하라고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해야죠. 해야 되는데 늦었을 땐 압수수색은 사실은 오히려 그 한 명을 대상으로 이동재 기자를 대상으로 자택이나. 휴대전화하고 휴대전화하고 PC만 압수수색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뭐 가능하다면 한동훈 검사장 거 전화기를 한다든지 그럼 대주에 보면 금방 나와요. 쓸 때 하면 채널A는 왜 갑니까? 그것을 왜 남의 언론사에 더 갑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저에게 무슨 뭐 취재비가 필요한 뭐 탐사부도 이런 것도 아니었었고 뭐 가서 결제나 이런 거 뭐 취재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취재를 하겠습니다라는 결제가 있었던 그런 성격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채널A 가서 봐야 뭐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채널A 쪽에서는 기자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제보자 X의 이야기는 이 기자가 분명히 자기 윗산에 다 보고를 했고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유일하게 없애는 의미를 두려면 그 부분 확인하는 거예요. 취재 보고하고 취재 명령 같은 걸 내릴 거예요. 보도 국장이라든지 뭐 법조 부장이라든지 뭐 사회부장이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지나서 의미가 없어요. 다 없앴을 거고 그때 갔을 때는 가능하죠. 만약에 이게 언론에 보도됐을 때 그 다음 날이나 그 다 다음 날 정도에 쳐들어갔으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은 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네. 하나도 못 찾아낼 겁니다. 이게 만일 채널A 기자가 갖고 있는 그 파일이 맞다면 이거는 검사로서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렇죠. 뭐 어떤 말이라 아니 그 정당하게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자료에 근거해서 신문을 해야지 그걸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죄 협상 같은 게 인정이 안 되는 나라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걸 빼줄까 저걸 빼줄까 말만 해라 그럼 우리가 빼줄게 뭐 이런 협상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쪽 말을 들어봐라 뭐 이렇게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자백을 했다 해도 원래는 그런 식으로 자백을 얻어내면 전부 다 자백이 무효입니다. 위법 수사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뭐 검사장으로 지목된 사람은 한동훈 검사장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면 다른 검사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검찰 내부에서 알려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통화를 했는지? 그래서 검찰 수사는 사실은 하려면 정말 모든 걸 찾아낼 수 있고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검찰이 직접 검찰을 수사를 하기 때문에 찾으려면 상식에 가깝잖아요. 한동훈이 아니면 다른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거 못 찾아내겠습니까? 검사는 검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검사한테 그걸 시키니까 찾아내기 싫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고 공수처가 생기면 그쪽으로 연계된다. 왜냐하면 검찰의 비리옥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나 이미 봤어요. 김학의 사건도 봤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에서 검찰이 실기 시간을 놓쳐가지고 뒤늦게 사건에서 결과를 못 냈던 걸 봤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 자기 식구의 조사는 검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견제 균형의 원리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식구를 조사하면 못할 것 같아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됩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채널A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재승인 이거 조건부 재승인 받았는데 지금 유착관계가 확인되면 못 받는 거잖아요. 또 재승인은. 그렇죠.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문이 예상되니까 어떻게 열관할지 좀 보고요. 조국 재판 이야기 좀 가볼까요? 정경심 교수가 상호 펀드업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오천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처음에는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나간 것 같아요? 조금 증인으로 계속 소환되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증인 소환 첫 번째 정도는 과태료에 물리고요. 두 번째 정도도 과태료에 물리는데 한 세 번 정도 되면 구인도 가능합니다. 재판부에서 구인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재판에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네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네. 검찰이 이제 불법 원인급여냐 아니냐 요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계약서에 의해서 자문료를 뺐으니 이건 무조건 횡령이다라고 그냥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법정에서 게시한 거나 지금 한 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기소된 사건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지금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언 거부권도 행사하고 또 어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검사님 생각이다. 그건 검사님의 상상력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기자들 보기에는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쟁점은 뭡니까? 투자금이냐 빌려준 돈이냐 이겁니까? 투자가 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횡령이나 이런 게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단순 대여 자금이라고 그러면 검찰의 공사실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빌려주고 이자 받았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차용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가장 불리한 증거는 차용증 증사예요. 돈 빌려준 증거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오늘 정경심 교수한테 신문하는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에 투자 있는 거 아니냐 엑시트라는 용어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정경심 교수가 그거에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럼 엑시트가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다 답변을 해야 되느냐 문자를 교환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거지 투자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신경제를 벌렸는데 검찰 입장에서 뭐 하나를 건져야 돼요. 투자라는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투자라는 용어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 쓰는 투자라는 용어하고 일반 사회에서 쓰는 투자라는 용어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자산운영업계 같은 경우에 펀드 모집할 때 보시면 사모투자 같은 거 펀드 모집 설명서 같은 거 보시면 채권투자도 투자라고 하고요. 에코티 투자도 투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에코티 투자만 투자고 채권투자는 대여니까 용어가 완전 다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다단계 업체들 같은 경우 다단계 업계에서 가입비 낸다던가 물건 살 때 그런 경우도 다 투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임식 호수는 이 용어를 난 투자로 썼다. 다른 쪽으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투자로 썼기 때문에 지금 공소사실에 나온 투자가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요. 계속 이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불리한 거는 결국은 차용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구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착출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데 그게 나온 거니까요. 그게 이제 대여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고 그거를 부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법정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 투자라는 말 쓴 적 있잖아요. 라고 지금 자꾸 그런 내용의 신문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차용증이 없었다면 검찰의 논리가 맞을 수도 있는데 차용증이 나와버려서 검찰이 굉장히 공색해졌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경심 교수까지 증인 소환해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 말을 얻어내려고. 예전에 뭐 기억할 거면 조국 교수 사건 꿈이 강남 부자다. 이런 거 계속 말꼴을 잡는 게 증거 있으면 그렇게 묻질 않아요. 관련해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 이런 것들 문자 그리고 일기를 공개한 것 거기에 대해서 정 교수가 굉장히 검찰이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니냐 반발한 것 같아요. 상당히 화를 냈어요.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그 말을 하면서 강남 땅 얘기가 나와서 건물 얘기가 나와서 좀 들뜬 마음 했던 건데 그런 것까지 모든 언론에 공개를 해가지고 이걸 써먹었다. 상당히 불쾌하다. 그렇죠. 저도 이 보도를 오늘 증언 내용을 보기 전에는 강남 건물 뭐 20층 몇십층짜리 큰 건물을 두고 한 말인가 싶기도 했고 그것이 이제 어떤 거액이나 횡재 어떤 한탕 이런 걸 노린 노리고 한 말인가 뭐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코링크피 자산운용사가 입주한 강남 건물이 한 4, 50억 정도였는데 필로티 구조에 차 두 대 정도 들어가는 아주 작은 건물이었나 보더라고요. 정경심 교수가 내 건물은 요만한 거 나도 있는데 20년이 되도록 오르지를 않는다. 그런데 강남 거는 그렇게 비싸냐라면서 나도 이 정도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동생에게 말한 걸 가지고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도를 하니까 이제 저같이 인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뭐 이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보도된 데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다 나왔어요. 이 문답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항변한 내용까지 나온 거잖아요. 전체 내용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보도가 검찰에서 예전에 수사 과정에서는 딱 강남 건물을 사는 게 꿈이다라는 걸 보도되고 차후에 지금 바뀌었던 상황에 대해서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한 신문서 정도면 제가 보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A신문서 거기 말고는 제가 확인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 확인된 거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정경심 재판도 그렇고 딸 재판도 그렇고 지금 기자들이 검찰 신문할 때만 재판장에 있다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변호인 반대 신문하면 다 나아버리고 있으니까 사실 주 신문만 듣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그거는 그때 했는 건데 그때까지 그 말에 대해서 영어로는 그걸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주 신문만 맞힌 거는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을 안 거쳤기 때문에 별 증거가치를 안 두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보도하고 반대 신문 과정에서 나온 문답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는 건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판사할 때도 이렇게 중간에 기자들이 확 일어나서 가버리고 이런 경우 자주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보도될 만한 사건 그러지 않아요. 저도 군판사를 하기는 했는데 중요한 사건이면 끝까지 방청하는 게 예의고요. 그리고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확정편향에 빠진 것 같아요. 이미 기사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 기사랑 달라지는 기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심문 맞추고 가버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가 곧 나오겠죠. 검찰이 새롭게 또 정영심 교수 건에 관해서 구속명장을 다시 한다고 구속기간이 만료가 거의 다 됐거든요. 새로운 범죄를 갖고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글쎄요. 발부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막은 ? ? ㄷต ? ? ㄷต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